search gpt라는 건데 구글 검색은 기본적으로 대답을 필요로 하는 키워드 단어 중심으로 검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검색은 오픈 ai사가 내세운 검색이라는 것은 대규모 언어모델 ai모델에 기반을 둔 검색이지 않습니까 구글 검색이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테스트용으로 돌리고 있는데 search gpt라는 것을 출시를 했네요 굉장히 제가 볼 땐 파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search gpt가 지금은 테스트 단계로 나왔는데 구글하고 모양새는 똑같은데 검색 엔진은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키워드 검색을 하고 다른 한쪽은 뭐죠 ai 기반을 둔 검색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저는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으면 여러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글의 검색 분야가 매출에 여러분들 한 80%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글의 수익 모델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픈 ai사가 지금은 시범 작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모양입니다 구글 주가가 3% 폭락했다 오픈 ai사의 야심작 search gpt 같은 검색은 검색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ai 검색인 퍼플렉스티를 자주 쓰는데 퍼플렉스티 ai가 제공하는 ai 기반 검색을 사용해보면서 확실하게 뭐가 줄어드는 거 아니까 구글의 키워드 검색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대해서 무슨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오픈 ai사의 그런 검색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대한 출적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차별화를 가하는데 그런데 만일 이 오픈 ai에서 이제 베타 버전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출시가 되면 몇 번 사용해보고 좋으면 정부가 이쪽으로 몰려갈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나오네요 매출의 76.3%가 검색이거든요 검색이라는 것은 검색자가 여러 군데로 둘러서 가야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광고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픈 ai사가 내세운 ai 기반을 둔 검색이라는 것은 바로 목격지를 바로 가도록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구글 검색의 광고 모델이 유효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는 크게 타격이 없어 가지고 성과가 좋게 나왔는데 시간에 가면서 이게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보시면 구글과 같은 키워드 검색 엔진과 달리 한 번의 지문에 한 가지 답만 내놓는 챗 gpt와 같은 생성인공지능 챗봇은 광고를 결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식시장에서 구글의 검색 모델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픈 ai사가 search gpt를 냈는데 그런 말씀드리지만 ai 기반을 둔 퍼플렉스티라는 그런 검색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구글 검색을 대체하는데 오픈 ai사의 이 소위 검색 엔진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타격을 크게 여러분들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퍼플렉스티드가 ai 검색 엔진에 돌풍을 일으키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다의 빙은 자주 쓰지 않는데 어떻든 간에 월스티 저널은 오픈 ai사가 출시한 search gpt는 2022년 챗 gpt 출시 이후에 검색 분야에서 구글의 지배력에 대한 오픈 ai사의 가장 직접적인 도전이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구글의 주식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혼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혼할 줄 알았는데 영혼한 게 없으니까 참 그렇게 세상이 어려운 거죠 영혼한 독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후를 물리치고 구글이 그냥 영혼한 그런 성자가 될 줄 알았는데 ai가 여러분 개방되면서 기본적으로 구글의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 엔진이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은 시사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 광고 하나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 여섯 가지 주제 나누어 가지고 의료 사태 의정 갈등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크리찬인데 크리찬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문원들을 보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20대 젊은 성교사들이 19세기 말엽하고 20세기 초엽에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도움을 준 겁니다 의료 산업뿐만 아니고 성경의 번역 문제 그 다음에 또 글자를 익히는 문제 뭐 이런 분야에 성교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하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병호 연구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이란 책을 집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좋아하시거나 또 우리가 어떻게 일어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한 권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정독해보시게 되면 남다른 그런 감동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